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어루두를 사려고 할 때 대박을 부르는 그 간단한 풍수적인 그 준비가 있습니다. 몇가지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의상 착용해주는 그 풍수효과가 될텐데요. 이 색이 돈복을 또 불러들이는 그런 색이 있구요. 또 어떤 색은 돈복을 그 몰아내는 또 밀어내는 그런 색이 있습니다. 어떤 분이 그 검은색 상의 또 검은색 하의 또 구두 이렇게 그 모두 검은색 일색이 된 채 그 로또를 구매하러 갔다면 이분은 그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그 로또 추첨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. 왜냐하면 그 구매한 순간에 그 꽝을 또 예약하게 될테니까요. 로또 구매시 그 최대한 그 밝은색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그 밝은색이 돈을 그 끌어당깁니다. 어떤 분은 그날 그 외부 모임이 있어서 마음껏 또 다채롭게 세련되게 이제 꾸미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로또 생각이 나서 이제 로또를 사게 됩니다. 그때 산 로또가 덜컹 그 당첨의 그 행운을 선물하게 됩니다. 그 바람에 그 후에 이분은 그 항상 그 로또를 사는 날이 남들이 보면 그 무슨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처럼 최대한 그 꾸미고 로또를 사는 그런 버릇이 생긴 분도 봤습니다. 풍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그 설명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답이 더 쉽게 나옵니다. 풍수의 그 설명에 의하면 세련되고 또 깔끔한 그런 옷을 입고 복권을 그 사게 되면 그때 그 복권 구매시의 그 개인의 그 품격이 주는 그 견인력이 크게 그 높아진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그 우리의 그 의상 착용해서 그 기품이 배게 된다면 그때는 그 천방지축 허공에 그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행운의 유행수가 그때는 그 우리들 어깨 위에 다소곳이 또 좌정되듯이 그렇게 그 내려앉을 가능성이 그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의 그 기품이나 또 품격이 끌어당기는 그런 그 행운수를 크게 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